그 다음 판례는 쉽죠. 이것도 우리 판례 중에 선거위에 했는데 당연퇴직하면 다 위헌이죠. 다 위헌.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반 기본강의 처음 들으시고 들으시는 분도 꽤 있겠지만 올해 시험 생각해서 수업 듣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해야 되죠. 뭐 당연퇴직.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초보자들은. 자 당연퇴직 했을 때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선거위하고 집행률을 나누죠. 물론 재질이 다르니까 나누겠죠. 선거위에는 가볍고 집행률은 높습니다. 선거위에로 당연퇴직은 뭐하나요. 위헌이 돼요. 이런 가벼운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위헌. 집행률은 재질이 높죠. 그러니까 합헌입니다. 그런데 객관식을 잘할 때는 공부할 때 객관식을 잘할 때는 항상 분류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도 중요하지만 시험 막판에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물론 초자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긴 한데 초보자들은 이 판례만 이해하시고 제가 적는 거 그냥 따라 적으시면 돼요. 대신 내가 올해 2월달에 시험 쳐야 된다. 그럼 제가 적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세부적 분류까지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안 헷갈리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뭔 말이냐. 여기 예외가 있어요. 위헌이 아니라 합헌되는 게 있다는 거죠. 선거위에만으로도. 그렇죠. 당연히 해주십시오. 그래도 합헌인 것들 있어. 그게 뭔데? 대표적으로 수레예요. 수레. 뇌물받는 거. 얘는 합헌이에요. 시험에는 이런 게 잘 나와요. 다 합헌인데 얘만 특이해. 다 뭔데 얘만 특이해. 이러면 이런 게 잘 나와요. 항상 시험은 뭐다? 헷갈려야 나옵니다. 헷갈려야.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당연해. 이런 판례는 잘 안 나와요. 헷갈려. 아 이거 아니었나? 이렇게 해야 돼. 시험장 가면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놈들이 나오는 거지. 아 얘네.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례 조심해야 돼요. 수레. 그 이걸로 끝나요? 아니야. 하나 더 있어요. 이게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선거의회를 받았어요. 선거의회를 받았어. 그래서 공무원 결격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결격이 된다는 게 뭐예요? 들어오질 못한다라는 거죠. 들어오질 못한다. 역시 그건 합헌이야. 나가는 건 위헌. 들어오는 건 합헌이에요. 이게 최신판례예요. 최신판례. 그러니까 선거의회 집행유회라는 게 쫙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단순한 게 다 큰일 나요. 선거의회는 싹 다 위헌이지. 한 7, 80%가 다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어. 합헌 나온 게 두 개나 있어요. 시험은 항상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낸다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딱 걸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차피 합격은 여러분들 뭐 남들 맞추는 거 맞춰서 합격 못하죠. 남들 틀리는 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의 예외까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외의 예외까지도. 그래야만 시험장 갔을 때 정리를 잘하실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판례형은 크게 세 타입이라고 그러죠. A타입은 말 그대로 A급 판례예요. 뭐 최근에도 기출문제된 통합진보당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런 걸로 A급 판례 가지고 내지문 만드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A급 이렇게 판례를 얘기하고 B급은 군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영. 대부분 사회적 기본권이 이렇게 많이 내죠. 다음은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판례의 태도의 위험과 폰을 꼬는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얘가 아직도 시험에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긴 하죠. 그죠. 근데 이건 난이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결론만 알면 대우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지만 여기서 당락이 갈리지 않습니다. 사실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C급이거든요. 이게 소주제형 판례군이라는 거예요. 소주제형. 소주제가 뭔데요? 바로 이런 거야. 선거유예, 집행유예 가지고 판례가 여러 개 쌓여 있어요. 아니면 로스쿨, 로스쿨로 뭐요? 판례가 여러 개 쌓여 있어요. 이렇게 소주제, 교육받을 권리 아니면 인간다운 생활 이렇게 큰 테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테마 있죠. 자, 뭐 이런 게 한두 개예요. 원칙과 예외가 뭐 되면 잘못이니까 위헌인데 합헌되는 판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주제형 판례군을 정리를 잘해야만 결국은 뭐요? 당락을 가르는 거에서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춥니다. 다시. 이거 틀린 사람 거의 없어요. 합격하면 판례에서 거의 당락이 가리지 않아요. 남들 맞추는 판례는 나도 맞추거든요. 이거 틀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A급도 여러분도 A급인지 알고 남들도 A급인지 알아요. A급을 모르고 시험장 들어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당락이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C급에서 C위형에서 갈린다는 거죠. 요즘 출제 잘 되는 게 뭔데요? 뭐 때문에 위헌이냐? 아까 얘기 드렸잖아. 뭐 이것도 소주제형이고 아니면 이판례에서 가장 밀접한 게 뭐냐? 이거 최근에 기출문제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C타입입니다. 사법시험에서 출제할 때 대부분 C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맞추기가 어려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초짜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 절대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시험에 닥쳐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다 헷갈려. 아 이거 이거 아니었어? 너무 뭐야 하판이었어? 다시 가면 또 뭐야 위헌이네? 정리해야 돼. 미리 미리 정리를 해놔야만 절대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C타입, 다시 말하면 소주제형 이런 것들은 반드시 미리 정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예외적으로 하판이 되는가 이런 것까지 싹 다 정리를 해놔야 막판에 안 헷갈려요.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약간 문화적 충격을 이것도 지금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뭐야 여기까지 가야 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시간이. 어퍼컷을 날리려면 기본 체력 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지금은 날모레 올해 시험 칠 사람들 생각해서 최신판례하는 거라 약간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깊게. 자 기본 강의는 원칙만 잘 이렇게 원칙을 알아야 예외도 알죠. 원칙을 알아야.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저것만 넣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여튼 시험에서 당락 가르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깊게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서 당락이 많이 걸려. 당연히 이럴 줄 알았는데 삐껴나가는 것들이 더러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걸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 잘 나가서 잘라. 그럼 다시 저에게 좀 더 깊게 들어가세요.